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붓의 종류와 그 쓰임새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둥근붓과 납작붓 그리고 특수붓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둥근붓입니다. 단면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붓을 둥근붓이라고 합니다. 가장 흔하게 생긴 둥근붓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손잡이는 우드로 되어 있는데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붓으로 나뉘어지고요. 붓 모아 손잡이 사이에는 이렇게 물이 닿아도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둥근붓을 가장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이유는 옆면을 이렇게 사용했을 때 넓은 면적 채색이 가능하고 그리고 붓을 세웠을 때는 아주 좁은 면적 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둥근붓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수채화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쇼핑몰 같은 거 둘러보다가 이렇게 굉장히 빈티지스럽게 생긴 붓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뭔가 다르죠? 앞서 보여드린 붓과 이 부분이 디자인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이 붓을 목 브러쉬라고 하는데요. 맙이 뭐냐면 대걸레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대걸레를 만드는 것처럼 철사로 이렇게 꼬아서 고정을 해놨다, 대걸레를 닮았다 해서 이렇게 생긴 붓을 목 브러쉬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세 가지 붓 모두 목 브러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목 브러쉬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아실 수 있겠죠? 아, 몹이 대걸레니까 대걸레처럼 이렇게 철사끈으로 고정되어 있는 브러쉬를 목 브러쉬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붓몰을 살짝 볼까요? 원래는 흰색인데 양모 붓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잘 들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전에 초록색 물감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양모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붓터치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칠할 때 많이 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독특한 둥금부 브러쉬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닫으면 휴대가 가능한 붓인데요. 우리가 어반이나 야외에서 풍경화 그릴 때 많이 사용이 되는 붓이에요. 이렇게 붓 보관을 해두면 붓 모 부분이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크기도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다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뒤에 꽂아서 손잡이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붓이에요. 자, 이런 붓도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또 독특한 붓모의 둥금부 브러쉬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세히 보시면은 두 개의 붓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은 인조모예요. 안에 들어가 있는 뾰족한 인조모 있고요. 그리고 그 인조모를 감싸고 있는 천연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붙어있는 건데요. 인조모 부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인조모가 묘사등이 잘 되긴 하는데 단점을 꼽자면 물을 많이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천연모가 둘러져 있는 붓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납작붓 종류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봤을 때 살짝 눌려있는 단면이 눌려있는 붓을 납작붓 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윈저앤뉴튼 납작붓인데요. 완전히 납작하지는 않고 약간 타원형으로 눌려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나 흰색은 대부분 양모예요. 그래서 양모 붓의 윈저앤뉴튼 브러쉬입니다. 이 붓도 제가 예전에 사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넓은 면적을 붓터치 안 보이게 색칠할 때 아주 좋습니다. 양모 붓은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쓰임새가 많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납작붓이지만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붓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붓을 꽃붓이라고 부르는데요. 납작하면서도 끝부분이 뾰족해서 꽃잎을 그리기에 용이한 붓이다라고 해서 꽃붓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역시나 약간 타원형으로 완전 납작하지 않게 눌려있고요. 끝부분이 뾰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백붓처럼 되어 있는 꽃붓도 있습니다. 이 붓은 굉장히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배경 칠하기에 용이합니다.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이 부분을 사용해서 배경 등을 색칠하기에 용이한 붓이에요. 백붓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백이 영어로 배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넓게 넓게 배경 칠하기 좋다 해서 이렇게 널찍한 붓을 백붓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도 백붓인데요. 얘는 직사각형으로 생겼죠. 그리고 조금 더 납작한 모양입니다. 털은 인조모도 있고 천연모도 있는데 붓터치, 물 많이 머금고 넓게 넓게 부드럽게 칠하고 싶은 분들은 천연모 사용하시면 되고요. 약간 붓터치가 보이게 칠하고 싶은 분들은 인조모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배경 칠하는 용도의 붓인데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백붓입니다. 천연모이고요.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휴대도 가능하고 A4에서 A5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의 배경 칠하실 때 좋은 붓입니다. 이런 붓들은 대부분 천연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다음에는 짧은 핸들로 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봤던 납작붓 브러쉬인데요. 역시나 붓모는 천연모나 인조모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로 실내에서 작은 그림을 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붓대가 짧은 붓을 선택해 주시면 좋고 나는 이 젤에서 좀 세워서 그리고 크기가 큰 그림이다 하시면 더 긴 붓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여드릴 붓은 사선 브러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선 브러쉬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보분들은 이 브러쉬 좀 특이하긴 한데 도대체 어떻게 쓰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뾰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사선으로 넓은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칠할 때는 이쪽 부분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묘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붓끝을 사용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묘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특히나 풍경 수치화할 때 이 사선 브러쉬가 아주 용이하더라고요. 자, 방금 보여드린 사선 브러쉬는 인조모이고요. 이렇게 귀엽고 독특하게 생긴 천연모 사선 브러쉬도 있습니다. 천연모는 인조모보다 대부분 힘이 없는 대신에 물머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핸들링이 초보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마냥 단점으로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이 붓으로는 이렇게 물결을 그리거나 또는 멀리 있는 나무 잎사귀 등을 그릴 때 사용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휴대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특수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붓은 고무붓이에요. 왜 고무붓이냐? 끝부분이 이렇게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무붓이라고 부르고요. 물감을 채색할 때 쓴다기보다는 우리 마스킹액 있잖아요. 마스킹액을 붓으로 쓰면 붓을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고무붓으로 마스킹액을 찍어서 사용하면 붓도 버리지 않고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무붓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우개 붓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거친 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0g 이상의 종이에서 수채화를 그리실 때 이렇게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걸로 긁어서 살살살살 긁어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에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쯤 구비하고 계셔도 좋을 거예요. 자, 또 독특한 브러쉬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런 포크 모양의 브러쉬가 있는데요. 낙작분 모양인데 끝부분이 이렇게 포크처럼 갈라져 있는 붓입니다. 이런 붓을 사용해보면 이런 스트로크가 나오는데요. 자, 풍경화해서 이렇게 풀을 그릴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풀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멋진 배경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브러쉬죠? 자,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특수 붓은 워터브러쉬입니다. 워터브러쉬는 일단 이 안에 소리 들리시죠?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아도 바깥에서 사용하시기 굉장히 용이한 브러쉬예요. 사용을 하다가 물을 이렇게 짜는 다음에 물감을 묻혀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닦아내실 때는 티슈 같은 거 있죠? 다시 여기 손잡이 부분을 꾹꾹 누르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휴지에 묻혀가면서 눌러주시면 붓이 다시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돌리면 물을 다시 재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재충전을 해서 다시 닫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붓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수 붓으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한 번쯤 기분 전환용으로 밖에서 풍경수채화나 어방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정말 쓰임새가 많은 붓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채화 붓의 종류와 쓰임새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